2021년 잘한 내일 피아노 학원 가기 조금 피아노 잘 치게 됐으니까 뭐야 왜 이렇게 잘 쳐? 2번 조금 열공해서 성적 올라감 60점인데 70점으로 올라갔어 물속에서 말랑이 거래하기 이거는 조회수 폭발 야 내가 오늘 말랑이 거래를 하려고 해 내 동생 인어는 아직 안 왔나? 어? 저기 온다 안녕 나도 인어야 오늘 누나랑 거래를 하려고 왔어 어머 누나 말랑이 잔뜩 가져왔네 오늘 득템 많이 해야지 저는 이거요 이거랑 거래하실 거 있나요? 음 저는 이거요 광금계란말랑이 2021년도에 잘한 일이 맞네 2021년 못한 일 남반장한테 흑역사 들킨 일 비티야 밥 먹어 아 진짜 오비키 이거 천년동안 놀림감이다 아 아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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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연습생 잘린 거 다음 수업부터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을게 설아야 왜? 나 잘렸다 뭔가? 그게 무슨 소리야? 나 태출된 것 같아 아 이제만 더 잘할 걸 3번 지옥광고 그래도 재밌잖아요 안되겠다 넌 지옥시험을 봐야겠다 지옥시험? 안돼 지옥시험지 지옥시험 지옥도 끔찍한데 시험은 더 끔찍해 정말 끔찍했다 내가 다시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면 정말 잘할 수 있는데 시간을 다시 돌리고 싶어 중학교 2학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어? 누구? 어 설화야 어 왜? 뭐? 편의점 신상 젤리가 나왔다고? 당장 사러 가야지 거기 닦이들어 잠깐만 예쓰 집에 가자마자 키리모찌랑 꿀젤리랑 같이 먹어야지 키키키 귀여워 비키 오 비키학생 어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래요 그래 많이 추워졌네 날이 할머니 안 추우세요? 왜 이렇게 추운데 나와서 창업하고 계세요? 아휴 안 추워요? 안 추워? 올해가 다 가는구만 그러게요 그러게요 저는 다시 중학교 2학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구만 다시 돌아가면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을 다시 돌리고 싶다고? 네 다시 돌아가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걸 음 평생 2학년으로 살아야 한다면 평생 2학년이요? 더 좋죠 고등학교 되면 지옥이래요 학교도 늦게 끝나고 저는 고등학교 안 되고 싶어요 수능도 안 보고 더 좋죠 그렇구만 구애하지 않겠어요 그럼요 사실 아예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 아니 유치원 유치원 때 그때가 좋았지 음 그럼 이거 먹으려 어? 또 공짜로 주시려는 거예요? 아 안 돼요 안 돼 이건 할머니가 주는 새해 선물 아 새해 선물 어? 근데 저 이거 먹으면 또 치유의 능력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잠깐 동안 또 천재가 된다거나 그러는 일이 생겨요?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죠 비키 학생이 그토록 원하던 일이 생길 수도 오 제가 그토록 원하던 일 아 한입 먹어봐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영원히 중학교 2학년이 되어라 아 너무 맛있어요 아 어 어? 천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아무도 없네? 할머니 어디 가셨지? 기다니였습니다. 왕왕! 어? 왔니? 어디 갔다 와? 어, 신상 꿀젤리 나왔대. 내가 당장 사가지고 왔지. 야, 너 그거 단 거 그만 먹어. 키 커야지. 엄마, 내 생각엔 나 다 키 큰 거 같아. 무슨 소리야? 너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앞으로 1, 2년은 더 커. 희망을 버리지 마. 엄마, 나 이제 고1 돼, 고1. 어머, 갑자기 얘가 무슨 소리야, 고등학생은. 야, 너 중2 되잖아. 엄마, 2022년이야. 나 이제 고1 된다고. 그래, 2022년이니까 너가 중2라고. 알겠니? 하하, 참. 뭐라고? 그게 무슨? 얘, 리온아. 너 2022년도에 몇 학년이야? 야, 나 중학교 5학년.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그 봐. 아니, 나 2021년도에 중3이었는데? 응? 이제 2학년이니까 정신 차리고 공부해야지. 응? 어? 영원히 중학교 2학년이 되잖아? 어? 어? 진짜? 영원히 중학교 2학년이 되어라. 어? 진짜야, 진짜? 으아악! 너구 Żmvised! 오오오우! 계란 노른자, 계란 노른자! 와, 진짜 같다! 돌려볼까? 슉. 아, 뒤서면 이렇게 되고? 랜들맨들 한쪽에. 어? 다시 계란 노른자 만들기! 계란 노른자 만들기! 슝슝슝슝슝슝! 계란 노른자 완성! 만지면! 슉. 슥! 이렇게 늘어나 오이 olla 가꾸만 만들어볼까? 하나 둘 셋 실패 어 소리 좋아 오 잘 안 늘어난다 슈욱 천천히 하면 늘어나는 천천히 하면 천천히 하면 늘어나는 슬라임 아 대 실패 수타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와 둘 그러면 네 개가 되지 그다음에 여덟 줄이 되고 그다음에 열 여섯 줄이 되고 쭈어어억 목걸이 목걸이 아 차가 또 합체 다시 또 합체 수타면 수타면 앞체 어디까지 될 수 있을 것인가 대신해